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 아기 상어 올리 맛있는 나의 식사가 다가오는군 어리였잖아 어디 맛있는 녀석 없나 문어다 너무 따가워 도와줘 너무 아파 후덜덜 무시무시한 심해 동물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 주는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 아기 상어 치과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심해 동물 친구들이군요 모두들 많이 아파 보이네요 어서 치료를 해야겠어요 심해 동물 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초롱하기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이빨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부러졌어요 이빨이 부러졌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환자분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빨을 대신할 틀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직 뿌리가 남아있는 이빨이 있네요 이빨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어요 그럼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틀리를 골라볼까 무슨 이빨이 좋을까 그래 색깔도 다양하고 예쁜 크레파스 이빨이 좋겠어요 크레파스가 다 뭉개졌잖아 안 되겠어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튼튼한 따개비 이빨이 어떨까 따개비는 너무 딱딱해 다른 이빨로 바꿔 드릴게요 그래 예쁜 보석 이빨이 좋겠어 눈부셔 빛이 나서 앞이 잘 보이는걸 사냥하기에도 좋겠어 조롱하기에 이빨 치료 끝 몽땅 부러졌던 이빨 뽑아내고 반짝반짝 틀이로 치료 끝 아주 눈부셔 동아노 환자 들어오세요 의미 einzel 은몸 깊숙하게 플라스틱이 콕 박혀 있군요 잇몸에 플라스틱이 박혀서 많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 드릴게요 친구들! 플라스틱 조각을 어서 뽑아주자 흰색으로 해볼까? 아... 아야! 아파요! 깜짝이야! 네, 살살해 드릴게요 이제 소독해 드릴게요 상처난 곳을 실로 꿰매줄게요 음... 실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이거구나! 자, 실을 바늘에 넣어서 으이! 이건 지렁이잖아! 흥! 다시 선택해보자 그래! 여기 있어! 점선을 따라서 하나씩 꿰매주면 짠! 잇몸이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제 잇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잇몸에 콕 박힌 플라스틱 조각 꺼내고 잇몸 때문에 치료 끝! 펠리콘 장어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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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안 움직여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아... 오른쪽, 왼쪽 턱이 모두 빠져 있군요 어? 턱이 빠져? 어... 사냥하다 턱이 빠졌나 봐요 제가 굳히 해 드릴게요 턱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 셋 턱뼈를 맞춰야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이건 여기에 이건 여기, 여기 이거는 여기, 여기 와, 턱뼈가 모두 맞춰졌어 이제 붕대를 감아서 턱을 고정시켜줄게요 뭐가 붕대일까? 이거구나 자, 그럼 붕대를 둘러줄게요 목걸이였잖아 오,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붕대를 찾아보자 화려한 붕대인가? 이걸로 감아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차차, 저건 붕대가 아니라 리본이었어 이번엔 정말 붕대일 거야 야호, 붕대가 맞았어 헬리콘 장어 치료 완료 이제 조심히 사냥할게요 빠져있던 턱뼈 조각조각 맞춰 붕대로 감아서 치료 끝 하하하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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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맛이지 하하하 치매동물 친구들 아픈 게 나아서 참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냥할 때 조심하세요 의사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안녕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